대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12월 기준으로 대구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1,294개로 1년 전보다 4.8%, 2014년보다는 180% 늘었습니다.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협동조합이 992개로 가장 많았고,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수도 올해 8,850여 개로 1년 전보다 0.9% 소폭으로 늘었습니다.